혹시 피차요? 안녕하세요 포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요 탑 도벽 카르마 한번 보여드릴건데 템은 공성저항기 가가지고 타워 앞에서 좀 노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출발 일단 해봅시다 일단 템으로 갈거구요 선템은 제가 물약을 들었기 때문에 부패 포션 스타트를 할게요 차코면 뭐다? 흐흐흐흐흐 차코는 뭐다? 인베르 가져와 인지상자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상대를 죽이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박스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안깔았네 선블루인듯 뭐야 잠수다 뭐야 늦게 온거였어 그냥 얘 반격때문에 좀 먹었거든요 잭슨은 기분 좋게 쫙 한 대만 더 쭉 아싸 마나 포션 아싸 마나 포션 하하하 하하하하하 마나가 두 개 하나 벌어주고 내가 먼저 찍었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랩 찍으셨나요? 이 랩 찍으셨네요 하하하하하 홀롤롤롤 요? 요? 아 MAYGO 달달해요 달달합니다 뭐하세요 뭐라신냐구요 으앙 크하는 으흐 크흑 요? 요? 이오 요? 아 달달합니다 달달합니다 코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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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mpul Masters 고기는 지옥이에요 욥 하아아아하하 이 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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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app 요 자식 속박이에요? 아우 역겨워 아우 역겨워 아 이 포션 겁나 많아 뭐야 이거 샤코로 이거 먼저 올린다고 샤코 안해본 사람인가 샤코 그렇게 가는 거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싸워보실 아이고 돈만 벌면 그만입니다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개손해인 것 같지만 제가 무조건 이득이죠 욕 욕 욕 흐흐흐 이기 mont 피차이오 우오오올 우오오옹 외아 등장은 안대 아시 개가ég감네 아 카더쓰 궁 없었어도 한 대 더 맞아 한 대 더 맞아 한 대 더 맞아 얌 얌 얌 얌 하하하 개빡치겠다 조심해 아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공성저항기 서브로 때가 됐다 안녕 한 대 한 맞아볼래 님 저 레드에요 님 저 레드에요 왜 어디가 이 자식아 어디가 반응 속도 뭐 뭐야 풀피 되있어 잘 타고 왔냐 뾱 뾱 아우 개꿀 아우 개꿀 아우 개꿀 아 때리지 말아요 때리지 마시라구요 때리지 마시라구요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하하하하 네 안 돼요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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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탑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버그냐 이거 하하하하 아 계속 내 머리를 쪄고 있어 레이저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짤랑 예 뭣 잡으세요 으잉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짤랑 짤랑 피가 차요? 좀 쎄시네요 안죽어요 뭐지? 아니 잭스 어디갔어? 왔네 왜 룰루야 내가 도망 못가 음파 아잇 고 고 고 안 돼 뭐야 이거 아이고 저런 실드 크리어스 오 나섰어 쎄 네 뭐야 저건 샤코님 제가 지금 렌즈로 안 바꿔 드린 거를 감사히 여기세요 샤코 좀 괴롭혀 볼까? 내 앞에서 샤코를 해 샤코를 해 뭐 나구나 이 자식 샤코 오는 거 같다 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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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코를 해서 샤코 샤코 가버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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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 응 죽지 않아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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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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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 훔친 아이템 29개 골드 약 1400 아무튼 오늘의 카르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